자 해리 시험쳤던거 성취도 해설 수업했던거 자 먼저 에이미라는 애와 차릴리라는 다른사람도 나오나? 에이미, 찰리, 에이미, 찰리네 두명이서 대화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시작해볼까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 don't look happy 그랬더니 샤러리가 It has too much air in it 그랬더니 에이미 반응이 Do you mean the gas inside the back? 자 1,2,3,4,5 중에서 틀린게 있으니까 틀린건 그대로 잊지 말고 고쳐서 읽어야 되는거 아시죠? Do you mean the gas inside the back? 그랬더니 찰리가 여기 보겠습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제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에이미가 찰리보가 뭐라 그래요? 그렸더니 그렸더니 그러면서 참 계속 자 여기서 설명했던거 What's the matter with you? 대신 쓸 수 있는거 설명했는거 같은데요 대신 쓸 수 있는게 뭐가 있대요 에이미가 자 에이미가 What's the matter with you? 라고 말을 하는걸로 봐서 찰리의 표정이 둘 중에 어떤 표정이에요? 왼쪽 오른쪽 중에 이런 표정이니까 What's the matter with you? 한 다음에 계속 붙여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You 너무 개필이라고 그래서 이거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거 중에 생각나는거 아무것도 없나요? 그 다음 matter가 문제 골칫거리라는 뜻이니까 요거랑 똑같은 뜻을 가진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What's the What's the Problem with you? 할 수도 있구요 그 다음 뭐가 잘못됐니?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틀린 잘못된 뭐가 잘못됐니? What's wrong What's wrong wrong은 right의 반대말이죠 맞는 올바른 맞는 올바른 맞는 올바른 오른쪽 right 틀린 잘못된 What's wrong 그렇습니까 표정도 알아두세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룩 뒤에 무슨 씨 해피 무슨 씨예요 해피 뜻이 뭔데 그러면 무슨 씨예요 룩 뒤에 어떤 씨 오면 어때 보인다 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뭔가 안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Charlie가 I'm angry about this bag of potato chips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대요 어디에 어디에 그 안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 OK 그래서 잇은 뭔데이 왔어요 그게 안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뭐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안에 공기가 많은데 이 포테이토 칩스 단수예요 복수예요 얘는 지금 뭐 하는 말이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어요 어떤 씨 길어져서 뒤로 갔으니까 주인공은 포테이토 칩스가 주인공이에요 디스 백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자칩이 들어있는 이 봉지는 암만 길어봤자 얘 쳐다보고 잇이라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는 꾸며주는 애야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가 아니고 잇이고요 그러니까 또 더즈가 들어있는 거 디스 백 오브 포테이토 칩스 이건 또 뭔데이 왔어요 그 안에 있는데 어디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백 오브 포테이토 칩스를 또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인칭 주어라고 해요 인칭 주어라고 해요 비인칭 주어는 비인칭 주어는 it is hot it is cold it is 9 o'clock it is Wednesday it is Friday 할 때 쓰는 겁니다 아무 뜻 없어요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건 그것이라고 해야 되는 녀석이니까 인칭 대명사고요 얘는 무슨 격이에요 얘는 목적 격입니다 뒤에 와 있기 때문에 누가 다 만들고 있을 때는 축격입니다 오케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에이미 말하는 air do you mean the gas inside the back 그리고 있죠 그래서 공기라고 이런 말이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너는 의미하니 무엇을 봉지 안에 들어 있는 가스를 가스 너는 의미하니를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봉지 안에 들어 있는 가스 얘기하는 거니 이런 뜻입니다 너 뭐뭐 얘기하는 거 맞아 do you mean 뭐 뭐 이렇게 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은 봉지가 주인공이야 가스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해석이 어떤 뭐 여기 있습니다 봉지 안에 들어 있는 가스 한방 밀어봤자 얘 쳐다보고 it이죠 게스는 셀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do you mean 너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 그래서 여기서 1번 얘기가 do가 만나고 물어봤는데 당연하죠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he she it 3인칭 단수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yes I do니까 뜻은 그래 나는 그렇다 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설명했던 게 나왔던 게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다르다 그랬어요 얘는 요 안에 숨어 있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어서 튀어나온 조동사 양념시 do에요 그리고 얘는 대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대동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do를 지우고 뭘 쓸 수 있다 yes I yes I mean the gas inside the bag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 나는 그렇다는 말은 그래 나는 봉지 안에 들어있는 가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묻는 말 만들려고 튀어나온 조동사고 얘는 대신 왔습니다 yes I mean in the gas inside the bag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대 동사 명사 대신 오면 대명사라 그래요 우리가 he she it 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대명사에요 그 다음에 얘는 하다시 대신 왔기 때문에 대동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그 가스가 거의 가득 채우고 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알죠 무엇을 가득 채우고 있답니까 봉지를 봉지 봉지 전체를 거의 거의 완전 다 채우는 건 아니고 거의 채운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 녀석이 맞냐 틀렸냐 물어봤는데요 얘는 누구 쳐다보면 돼요 누가 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 되죠 누가 채운답니까 가스가 채운 되죠 그러면 더 개스 한 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더드 들어 있는 형태로 맞게 썼죠 그 다음에 almost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almost의 뜻이 뭐죠 거의 자 이런 뜻을 가진 자 단어가 종류가 있죠 이름씨도 있고요 어떤씨 하다씨 뭐 이렇게 있죠 압재비씨도 있고요 자 얘가 거의란 뜻을 갖고 있는 이런 녀석은 어찌씨라고 합니다 왜 어찌씨라고 하냐면 가스가 거의 채우고 있다며 그치? 어찌 채우고 있다고 거의 채우고 있다 그래서 중학교 가면 이걸 부사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데요 부사 가면 애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찌씨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어찌씨 왜 어찌씨라고 하는지는 나와 있어요 어찌 채운다 거의 채운다 어찌씨는 학교에서 부사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나중에 어찌씨가 부사다라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얘가 말이 끝난 게 아니라 어 그래 나 yes I mean the gas inside the bag 나는 봉지 속에 들어있는 가스 의미하는 거 맞고 그 가스가 전체 봉지를 완전 다 채우는 건 아니고 거의 다 채운다 아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so 뜻은 그래서 there aren't many chips 감자칩이겠죠 많은 감자칩이 그래도 없다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가 채우고 있는 바람에 가스가 거의 다 채우고 almost fears 하는 바람에 정작 있어야 할 칩스는 많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it doesn't make sense 그건 말도 안 돼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make sense 하면 말이 된다 말이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 고쳐서 냈냐 네 야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몇 개 고쳤는데 저요? 어 아는 건 어떻게 너 가만 보면 있잖아 중위로 올라가는데 내가 선생님이 스펠링 되게 짜증나게 꼼꼼히 보잖아 네 짜증나? 아니요 그런 거 같은데 너희들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 수행평가 네 어? 소문은 들어 봤지 네 소문은 들어 봤지 수행평가라는 게 있다고 어? 가끔씩 말하기로 하기도 말하기 원어민 선생하고 말하기 테스트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문장 쓰는 이런 수행평가 하는데 스펠링 틀리면 어쩔 거야 뭐 뭐 A 써야 되는데 O 쓰고 O 써야 되는데 A 쓰고 이런 자잘한 것들 계속 틀리고 있어 알겠어 너 다음번에 다시 시험 칠게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얘는 인칭 대명사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건 조금 길어요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풀면 뭐예요? 가스가 뭐 봉지 전체를 거의 다 채우고 있어서 그래서 감자칩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여에 왜 형광펜 칠을 넣을게요 대여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죠 그쵸? 무슨 뜻의 대여도 있고 I go there 그 다음에 대여 뒤에 비동사 나오면 아무 뜻도 없고 그냥 비동사의 뜻 있다 또는 여기 aren't니까 없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중학교 올라가면 쓸데없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건 유도부사야 이런 얘기합니다 유도부에 있는 애인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도라는 건 뭐 이리 오세요 하는 게 유도잖아 이리 오세요 왜 예를 보고 유도부사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뭐가 있다 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정작 자신은 아무 뜻도 없다 이런 뜻으로 일본사람들이 붙인 명칭이고요 저는 뭐 일본사람들이 붙인 명칭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자 그랬더니 에이미가 이제 말이 안 돼 가스가 거의 다 채우고 있고 정작 칩스는 없어 그랬더니 이제 에이미가 반응하는데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끝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부분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미가 이제 얘기합니다 해리는 되게 차분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아주 열심히 읽는 연습 잘해왔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찬리 반응이 그랬더니 이게 맞단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읽으면 그게 맞는 거죠 yes it does 그 다음에 protect 그랬더니 찰리가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 한 덩어리 보고 이렇게 한 덩어리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하소연 하소연 아 뭐 Fizzle almos Guess almost please the hole there are many takes it doesn't make sense 그랬더니 에이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 이해한다. 난 이 말이 이해가 돼. 나도 납득이 된다. 나도 좀 말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여기 뭐가 보이냐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네가 하는 하소연 나도 어느 정도 수궁이가 한 다음에 버텨으니까 지금부터 어떤 얘기가 시작될 거라든가 우리가 미리 뒷부분 안 읽어도 대충 알 수 있는 게 그 개수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내용을 지금부터 한다는 걸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질소가스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찰리가 어? 질소가스라고? 그런 다음에 그 회사에서 무엇을? 그랬더니 에이미 반응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맞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가스가 뭐 해준답니까? 그 가스가 뭐 해준답니다. 응. 어떤 뭐를? 그 나는 감자칩 칩들을. 감자칩은 아주 얇죠. 얇고 바삭바삭하니까 뭐 하기 쉬워요? 얇고 바삭바삭하잖아. 그러니까 뭐 되기 쉬워. 브로큰 되기 쉽죠. 브로큰 되기 쉽죠. 프레이저 하죠. 뭐 하기 쉬워요? 깨지기 쉽죠. 바스러지기 쉽죠. 됐습니까? 정작 이게 안 들어 있으면 뭐만 우수수 떨어진다? 가루만 우수수 떨어진다. 우리 이렇게 집어 먹는 게 좋잖아. 그쵸? 그래서 아예 뭐 그 프링글스 알죠? 프링글스는 또 어떻게 포장합니까? 포장을. 딱 감자칩 지름하고 딱 맞게 포장을 해서 얘들은 나이트로젠 게스를 많이 안 넣는 대신에 동그랗잖아. 통이. 안에 있는 녀석의 크기가 그 통의 지름하고 거의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조금 흔들려도 만약에 이게 뭐 크기가 감자칩은 요만한데 통의 지름이 이만하면 이게 안에서 많이 흔들려서 깨질 텐데 그렇게 안 되게 딱 서로 맞춰놨죠. 안에 있는 녀석의 지름과. 그쵸? 그런 식으로 또 보호하기도 하고요. 얘들은 또 우리나라 뭐 포테이토칩이라든지 포카칩 같은 것들은 완전 빵빵하잖아. 그게 다 빵빵한 이유가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나이트로젠 게스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걔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가스라 그러면 우리가 뭐 가스 그러면 뭔가 좀 어떤 느낌이 들어? 가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좀 독가스 뭐 이런 거 연상되잖아. 그쵸?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애들은. 남자애들 저런 애들. 아 가스하면 독가스지 막 이러면서. 그쵸? 그 점을 이제 물어봅니다. 찰리가. 됐습니까? 오케이. 고문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한 것 중에서는 여기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 단어할 때 했던 팩 A with B가 보이죠. 팩 A with B의 뜻이 뭐였어요? 여기 보면 팩 A with B라고 단어할 때 했던 거 생각나죠? 그치? 어 성모야 팩 A with B 이런 거 생각나야지 그치? 팩 A with B 이거 단어 시험 치고 있네. 누가 그거 시험 치래? 너 단어 시험 통과도 못했는데. 그래 인마. 나이스 나이스야. 팩 A with B가 뭐였어요? A를 뭐한다? 팩한다. 팩한다. 보장한다. 이랬구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거 설명했었습니다. 맞죠? 맞죠? I go there. I go there. With my mom. 이런 식의 예를 들었구요. 그 다음에 I like the girl with short hair. 이런 것도 예를 들었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거를 예로 들으면 되겠네. Does the company pack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pack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뭐 nitrogen gas 너무 기니까 with it. 이 세 개의 윗이 각각 뜻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I go there with my mom. 나는 거기 간다. 해. Go with my mom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서의 첫 번째 뜻은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I like the girl with short hair. 내가 좋아한다 했는데 누굴 좋아한답니까? The girl with short hair. Short 이상하게 썼네. 길이 빠지는데. 짧은 머리를 가진 그 여자아이를 좋아한다. 머리 짧은 여자아이 좋아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with에 두 번의 뜻은 뭐래요? 모모를 가지고 있는. 모모를 가지고 있는. 모르겠습니까? 모모를 가지고 있다는 하자이기 때문에 have입니다. 근데 with은 압재비씨 전취사로서 모모를 갖고 있는. 그래서 짧은 머리를 갖고 있는 소녀가 뭐라고요? The girl with short hair. 짧은 머리를 가진 소녀가 뭐라고요? The girl with short hair. 만약에 내가 파란색 눈. 눈 뭐 외국인가봐. 외국인가봐. 눈이 파란해를 좋아하면. I like the girl with blue eyes. 그 다음에 pack its snacks with nitrogen gas는 포장한데 뭐를? 자기 간식을, 자기 과자를. 그것을. 그것을. with 세번째 뜻 뭐. 무엇을 사용하여. 알겠습니까? 자 이런거 왜 선생님이 가르치냐. 나중에 with에다가 밑줄 꺼놓고 뜻이 같은 부끼를 짝지어라. 이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pack A with B의 뜻이 뭐였습니까? A를 뭐한다? 포장한다. 얘를 사용하여. 그래서 회사가 뭐하니? 포장을 하니? 말이죠. 여기에 회사는 뭐 만드는 회사야? 과자 만드는 회사. 농심이나 뭐. 오리온이나 이런 회사겠죠.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 시니까. 회사가 포장한다였으면. 더 컴퍼니 팩스 였는데. 묻고 싶으니까 더 앞으로 보냈습니다. 오케이. It's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비교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이게 또 다 까먹었죠. 그쵸이. 얘는 뭐에 줄임말이고. 그래서 그것의 과자. 알겠습니까? 네. 애를 무슨 격이라고 그랬죠. 알겠습니까? 뭐 대신 왔죠. 이게 인칭되면서 할 때 배웠으니까. 인칭되면서 할 때 배웠으니까. 뭐 대신 온구나. 네. 뭐 대신 왔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 포장하는 거니. 그 회사의 과자를. 뭐를 사용해서. 깃속가스를 사용해서. 됐습니까? 어? 여긴 점찍구 S인데. 여긴 점찍구 S 하면 아니야. 이게 소유격인데. 얘는 없는 게 소유격이네. 됐습니까? 네. 이상한데. 내가 그냥 다 설명하는 거 같은데. 혜리가 대답하는 건 없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It은. Yes, it does. 했는데 모두 지웠어요. Does the company pack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Yes, it does. 네. 그러니까 지금 앞뒤를 살펴보면. 회사가 질소가스로 과자를 포장하는 거니. 그랬더니. 그래. 걔 그것이 그렇게 한다.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뭐겠어. The company고.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어? Yes, the company. Yes, the company. Pax. It's next. With nitrogen gas. 원래대로 하면. Yes. The company. Pax. With nitrogen gas. 였는데. 너무 길잖아. 그렇죠? 그리고 하다씨가 있네. 그럼 얘를 보고 이런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 대. 동. 사. 대신 왔다고요? Yes, the company packs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그리고 가스가 뭐 해준답니까? 보호해주죠. 또 gas 안 만 기려봤자 it이니까 하다시 속에 또 더듬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좀 굵은 서체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동사야 지금. 동사를 여기는 뭐 it 만약 그게 말이 된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으면 it makes sense겠지. 근데 not을 넣어야 되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 해야 되니까 not 들어가야 되고 더듬터메이크됐다 뭐 이런 것들 굵은 서체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과의 제목이 일반 동사였어요. 아 그게 하다시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찰리가 그래서 이제 뭐 가스가 막 이렇게 보호해준다. 좋은 역할에 그랬더니 가스하면 독가스지. 혹시 독가스 아니야? 막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테이스트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찰리가 마지막에 휴 뭐라고요? 휴 한 다음에 그래서 찰리가 뭐라고 한 거예요? 세이프 뜻이 뭐니까? 안전 어떤 시죠? 그러니까 얘가 있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쉬운 문제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1, 2, 3, 4, 5 중에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는데 이건 지금 좀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해리 틀렸지. 이놈의 새끼야.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 뭐 Does the company package snacks with nitrogen gas? Yes, I do. 이렇게 써놓습니다. 되겠어? 안 되겠어? 분명히 회사가 포장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래 내가 그런다. 여기 있습니다.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애들 모르고 막 지나가. Yes, I do. 어, 할 수도 있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여기 Yes, I do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떻게 해놓냐. 그냥 Doze the gas safe 이렇게 써놓습니다. 세이프는 안전하닌데 안전하다가 아닌데 여기에 Doze가 왜 나와? 하닷이 아닌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그렇게 얘기했고 이게 안전하다라 그러면 내가 막 해피보고 행복하다 막 이러면 내가 이게 어떻게 행복하다야 행복하니지. 어떤 시잖아.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여기 Doze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야. 알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Yes, it is. 그러니까 안전하대요. 안전하지 않대요. 안전하다고 한 거죠. Is는 뭐 대신 왔고? 대신 왔고. I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the gas is safe. 1학년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문제문제 문제문제. Yes, it does 해놓고 만약 틀려놓으면 문제문제 문제문제 문제문제. 알겠습니까? Yes, it is safe.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게스트 대신 왔습니다. 그 가스가 뭐 한답니까? 가지고 있지 않죠. 세 가지 안 갖고 있죠. 뭐도 안 가지고 있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다. 안전하고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맛도 나지 않고. 색깔도 없어. 그랬더니 퓨우의 뜻은 아이고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퓨우 이런 느낌. 그 다음에 I see의 뜻은? 그렇죠. 원래 see의 뜻은 보다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뭔가 말을 막 설명을 해줘. 막 설명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I see면 아 네 설명 듣고 알겠다. 아 이제 알겠네. 이런 느낌입니다. 얘하고 뭐하고 비교하냐면요. I know 이렇게 해도 나는 알겠다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I know 이러면 어떤 식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한 거냐면. 아이고 네가 말 안 해도 나 벌써 알고 있던 거야. 이런 느낌이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혜리는 예쁘다. 막 이랬어.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I know 이랬어. 그러면 그건 어떤 느낌이냐. 네가 얘기 안 해도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이런 뜻이고. I see 이러면. 오 그래? 네가 얘기해줘서 이제 알겠다. 차이가 납니다. I know 하고 I see는 둘 다 알겠다는 뜻이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I want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으잉? 오케이. 그러나 란 말이 왔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I know. 에이미가 열심히 설명했어. 왜 가스가 가득 채워져 있고 거의 채워져 있는지. 그랬더니 뭐 설명해줬고 또 안전하다고도 설명해줬으니까. 그래. 아휴 다행이네. 알겠어. 했는데 벗이 나왔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면 그 가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인 거야. 부정적인 반응인 거야. 이 부분. 부정적인 거죠. 뭐라고 그래. 나 원한다고 그러잖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원해. 뭘 원해? 감자칩을 원하는 거야. 뭘 원하는 게 아니라 가스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해서. 여기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갔어요.